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앰플을 직접 수리할 수 있거나 혹은 자작을 치밀어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만한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디오 관련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꽤 있는데 대부분은 규모가 0세 하고 오늘 소개해주는 이 새집이 아마 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오디오 부품 판매 사이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소리전자구요. 이 소리전자의 부품 판매 코너에 가면 트랜스포머부터 노버랑 여러가지 부품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점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품들을 오디오 퀄리티를 잘 팔고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싼게 문제겠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부품들 보통 한 개가 11만원, 8만원 이 정도 하는 거구요. 출력에다가 푸시풀이냐 싱글이냐 해서 안에 코일이 감겨있는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나 자기가 설계하고자 하는 앰프에 맞게끔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솔직히 좀 범용적인 부품이라 굳이 오디오적인 퀄리티가 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앰프의 손잡이 부분이죠. 이런 것도 요즘 알루미늄으로 돼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비싸진 않아요. 4,000원, 6,000원 이러는데 솔직히 파는 업체에 따라서는 뭐 300원, 500원의 알루미늄 깎인 걸 파는 데도 있고 합니다. 이런 거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작용 부품은 우리가 쭉 알듯이 뭐 단자 그리고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는 가변 저항 보통 보면 5킬로옴, 20킬로, 50킬로옴 해가지고 나오고요. 요거 보니까 코스모스 일본산 아니네요. 그리고 뭐 볼륨 같은거 뭐 음량 조절 볼륨이면 볼륨 보통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형태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클레이트 저항은 보통 이 저항은 발열이 엄청 심한 출력관의 캐소드 저항 같은데 붙이는 건데요. 금속관 자체가 발열을 하면서 신속하게 데워주는 거라 시멘트 저항보다도 더 효과가 좋고 듀레이션이 오래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당 5,000원, 8,000원 정도 하네요. 그 외 나머지는 단자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험 밸런스 가변 저항인데 여기에 접지가 붙고 어...레프트 라이트 붙이면 이 3극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안에 돌아가는 가변 저항이 있는 건데요. 요건 지금 100옴 짜리고 보통 이 가변 저항이 히터 부분에서 필요한 거는 300B나 2A3나 45 진공관 같은 3극 직렬관들이 험이 있기 때문에 60Hz 험이 이 험 밸런스용 가변 저항들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지금 가변 저항이고 바이어스 전압이고요. 그리고 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앰프가 좀 오래되고 나면 볼륨에서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한 4,5년 지나면 볼륨을 돌릴 때 지지거리는 잡음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카본 코팅이나 이런 것이 계속 벗겨져 가지고 그렇거든요. 최근에 좀 합리적이고 가장 괜찮은 품질은 일본 알프스산 이것들이 좀 대세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법령적으로 사용해 보면 볼륨은 최상급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자작용 부품 다른 걸 보면 요거는 이제 전원소위치 불 들어오는 거고요. 똑딱이로 크고 켜는 토글 스위치 같은 거 아주 잡다하게 많이 많이 있습니다. 퓨즈도 있고 요거는 이제 노이즈필트가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노이즈필트가 설계되기 때문에 회로 자체에서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작용 부품 세 번째를 보면 요거는 이제 내부 배성 관련된 것들이고요. 요것도 다양하게 여러 부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소켓도 팔고요. 진공간 소켓. 그리고 요거는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해서 전원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요게 이제 400볼트 규격에 10암페어를 생산하는 대용량이라는 거고요. 요것도 한 개당 천원이면 뭐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특이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원용 PCB는 아마 소리전자가 이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진공간 앰프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원부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활콘덴서부터 해가지고 진공간도 정류진공간을 써야 되고 하는데 요즘에 굳이 옛날 전통 방식보다는 이렇게 키트로 되어 있는 PCB 형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바이어스 기판이라서 마이너스 바이어스를 공급하는 건데 마이너스 30에서 100볼트로요. 요것도 이제 보면은 정류를 하는 브릿지 다이오드에 평활콘덴서드 두 개의 기본적인 가변 저항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장 간단한 전원부 콘센트인데 브릿지 800볼트 6암페어를 할 수 있는 캐파가 요게 앞에 지금 붙어 있고 전압은 플레이트 B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B 플레이트 1에 들어가는 거 플레이트 2번에 들어가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품 저항을 골라서 전압을 수정한 다음에 두 개 이상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프리앰프는 요즘에 잘 안 쓰니까요. 전원부 보시면 이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콘덴서도 컨거이어가 6개나 붙어 있고 전압도 900볼트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앰프는 둘 하나하나 845 같은 대형 송신강 앰프들을 감당하는 대용량의 전원부 네요. 요 앞에 지금 다이오드 4개가 있는데 요게 약간 네모난 브릿지를 똑같이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격 하나가 그냥 4만 원이니까 요런 걸 별도로 하드 와이어링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 키트를 사서 앰프 안에 넣으면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211이나 845 같은 대형 송신관 3급관들 용이라 아마 케파를 상당히 큰 것들로 지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CS PCB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아마 소리전자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300B 싱글 엔디드에 사용되는 거고 이 CCS라는 거는 정전류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류를 DC 1mA에서 50mA 사이에 딱 정확하게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 보면 저기 모스팻이 있어 가지고 요걸로 이제 조종을 하는 거라서 요걸 달면 아무래도 전압과 전류가 정정류로 되면 소리가 훨씬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최근 해로도들은 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트용 PCB는 앰프 전체를 키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안에 요만한 거 하나 넣고 외부의 부품만 넣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 키트를 붙이고 여기에 있는 연결 선에다가 스피커 단자 그리고 신호 입력 단자 그리고 옥스 단자 그리고 볼륨 납땜에서 붙이면 되고요. 초크코일 여기에 달면 되고요. 전원 트랜스 여기 달고. 선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앰프에 구멍만 뚫어서 요런 부분들을 붙이고 선만 연결하면 이 키트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금방 앰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뭐 윤활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덴스를 종류를 보면은 여기 이제 전의 콘덴스부터 해가지고 오디오 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3,000원 5,000원 이런 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하게 뭐 커플링 캐파시트 같은 것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콘덴스 하나. 만원 짜리네요. 아크로트로닉 이탈리아산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필요한 부품들을 사서 음 해도 되는데 약간 가격이 좀 비싸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리전자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 DHT 사운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일단은 콘덴스 저항을 보시면 여기는 조금 취급하는 품목이 작지만 좀 아주 고급스럽고 괜찮은 품목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콘덴스도 보면 8만원, 29만원 좀 하이엔드에서나 사용될 만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갖춰져 있어요. 특히 뭐 다이나믹 멀티캡, 브이캡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이엔드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좀 생각보다 비싼 거고요. 그리고 저항 쪽은 뭐 메탈 저항, 카본 저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항의 물질에 따라서 소리의 음색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저항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메탈 필름 저항이고요. 이건 카본 필름 저항이라 가장 저렴하죠. 하나에 뭐 8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밑에 다 카본 필름 저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탄탈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탈을 쓰는데 탄탈은 좀 비싸요. 이거 아마 옛날 하이엔드 빈티지에 보면 내부에 보통 이런 탄탈 저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대용량이면서 가장 소리가 부드럽고 괜찮은 것은 이 권선 저항 안에 전선이 감겨 가지고 저항을 형성하는 이런 권선 저항들이 가장 좀 비싸고 소리도 많이 잘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소개했던 메탈 클레이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웬만한 그레이드와 종류의 저항들이 와트 단위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공간 소켓들을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뭐 4급 간 5급 간 따라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케이스인데 앰프 케이스는 원래는 이런 민무늬 케이스를 사서 이 조각집이라는 데를 가서 도면대로 구멍을 뚫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뚫어 주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이게 톱으로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모양이 좀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청계천이나 이런 나건산가 이런 쪽에 가면 이런 걸 새겨주는 조각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계로 컴퓨터로 해가지고요. CNC처럼 이렇게 마모해서 해주는데 이 위치 같은 걸 잡아서 주면을 해주고 그 기수도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굳이 이렇게 사면 비용은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트랜스나 초코 같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차폐 기능을 하는 것까지 있고요. 그 다음 각종 부품들 여기서도 보면 뭐 연결 부품들 단자들 이런 걸 많이 좀 팔고 있어서 여기서도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재가 있는데 오디오 전용 선재들을 파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선재를 많이 샀는데 특히 요런 배선재라고 해서 요거는 통구리선으로 되어 있고 보통 접지선의 중심을 잡을 때 요런 꼬여 있지 않은 단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굵은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을 쓰면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다 있고요. 요기는 이제 PCB 미리 인쇄된 것들인데 요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DHT도 트랜스를 팔고 있습니다. 각 종류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셀렉터 여기서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기는 이제 특별하게 할인 판매를 하는 부품들이 있고요. 여기가 가격이 여기도 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필요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면 선별적으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소리전자하고 DHT 사운드에서 팔지만 너무 비싸다 할 경우에 마지막으로 오디오용 부품을 파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여러 전자제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IC114 라는 건데요. 국내 최대 전자부품 쇼핑몰이고 이름에도 보이지만 IC는 IC 회로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의 칩에 들어가는 온보딩 되는 전자부품들을 많이 팔아서 오디오용은 아니지만 오디오용으로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상당히 낮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도체용 트랜지스터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R 램프를 수리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트랜지스터 하나 500원 이 정도니까요. 아주 싸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다이오드 해가지고 그 종류별로 다 있어서 굳이 오디오용을 몇천원씩 주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0원 단위, 20원 단위, 100원 단위거든요. 품질은 똑같습니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는 이 사이트에서 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동 부품에 보면 여기도 고정저항, 가변저항, 콘덴서 이런 걸 파는데 일단 고정저항을 보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저항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 회로에서 필요한 용량과 품질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4분 1와트지만 15원 이렇게 하거든요. 엄청 싸게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파크 킬러,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도 콘덴스도 여기에서 파는데 여기서 파는 콘덴스는 오디오용 대용량이라 보다 PCB판이나 TRM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라믹 콘덴스도 있고 탄탈 콘덴스도 있고 마이카도 있고 메탈 필름 콘덴스도 있고 폴리프로필렌 콘덴스도 있고 특히 여기 대용량 콘덴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위 보통 1000원, 1500원 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전압 혹은 전원부에 사용되는 평알 콘덴스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싸니까요. 그 외에 여러가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골라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글스위치도 아까 보셨겠지만 굳이 오디오용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가격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군데 사이트 정도만 쭉 훑어봐도 앰프 설계도면만 있다면 부품을 사서 자작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진공관 램프나 TR 램프의 고장난 부품을 찾아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